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천혜장의 영상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나면 항상 출석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출석 댓글. 저희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투게더야. 투게더. 여러분과 저랑 같이 멀리 멀리 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어 대고 영상 올리고 하는 거지 혼자만 하면 재미없으면 안 해요. 여러분. 의욕 떨어지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영상 올리는 게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엄청 피곤하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 다니시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 하루 다니시고. 1년 365일로 풀로 뛰었어요. 지금 뭐 2년째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8년 동안 하려고 해야 돼. 이게 나의 업이다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있어요. 좀 많이 부족할 수는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못마땅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제가 미약 하나만 더욱더 한번 분발할게요. 삼성전자 이야기도 제가 하고 있지만 그 외에 타 소식도 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야. 삼성만 몰빵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종목, 소종목 살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최대한 힘을 내보자고요. 하다 보면 좋은 결과는 있을 거라 봅니다. 요즘 보니까 찬바람이 좀 불어요.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배당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배당. 이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 외인들이 외인 오빠들이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죠. KTNG. 이 KTNG를 막 쓸어 담고 있네. 갑자기 뜬금없이. 하여튼 KTNG를 전제 쓸어 담고 있다. 예전에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요즘 근래에 들어가지고 많이 사더라고. 많이 샀어. 4일을 보니까 지난달 4일까지 외국인들이, 우리 외인 오빠들이 KTNG를 2280억 정도를 사더라고요. 왜 이렇게 KTNG를 사는 거야? 담배 좋은가? 하여튼 담배, 홍삼 뭐 이런 거 하니까. 근데 2280억이나 승매수를 했더라. 이 코스피 상장 종목 쭉 보면은 그 5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1등이야? 뭐 당연히 삼성이겠죠. 삼성전자 1조 7,205억 SDI가 9,121억 하이닉스 6,917억 LG 앤설 6,448억 이렇게 막 샀어요. 외인들이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KTNG가 들어온 거야. KTNG 2280억을 샀다. 이렇게 우리 외인 오빠들의 매수에 주가도 화답을 하더라고. 지난달 그 이후로 KTNG 주가가 10.6%나 올랐어요.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이 8.6%인데 KTNG 주가가 신나게 오르더라. 잘 오르고 있어. 그 연말 배당 기산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연말 배당일이 다가오고 있다. 배당. 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각. 부각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일으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KTNG는 2020년하고 지난해 주당 4,800원 정도의 배당을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했는데 올해도 그 배당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시가 배당률은 한 5.01% 정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5%의 배당을 예상을 한다. 5% 배당 받으려고 들어오는가. 하여튼 4,800원 줬어. 최근에 보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4%대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4% 올라왔다고 하지만 5%의 배당 수익률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요. 그 배당금은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배당금은 왜 늘어날 가능성이 크냐. KTNG의 공시를 통해서 보니까 주주 환원을 위해서 3,500억 정도의 자사주 취득 계획을 밝혔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3,500억이면 3,500억 정도의 자사주 취득 계획을 밝혔는데 주당 배당금도 전년보다 200원 이상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당 배당금이 200억 올려면 5,000원이 되는 거예요. 5,000원. 5,000원이 되면 5.21% 됩니다.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 5.21%면 나쁘지 않아요. 아주 꿀이죠. 누구 말대로 꿀. 경기 침체 우려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도 KTNG의 투자 배력을 현재 높이고 있습니다. 불황이라고 해서 흡연자의 담배 소비가 가파르게 줄지는 않아. 담배 피울 사람은 계속 담배 피는 거야. 더 피드라고 오히려 보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다니까 담배아서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게 뭐가 있냐. SK텔레콤 있죠. SK텔레콤 있고 금융주도는 있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치기나 당국의 배당 자제 공고 등으로 올해 들어서 주가가 한 10%대 하락을 했는데 KTNG는 21.3%나 주가가 올랐어. 엄청나게 올랐어요. 특히 보니까 해외 담배 수출 증가하고 KTNG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 고환율에 일단은 반사익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주가를 더욱 밀어올리더라. 그래서 주가가 쭉 올라갔었습니다. KTNG가. 그래서 요즘 하트합니다. 증권가 애들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 요즘 보니까 메리츠, 키움, 신한, DB, IBK 하여튼 목표주가 막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막 KTNG 목표주 올려가지고 막 계속 띄우기 있는 거야. 띄우기 있다. 소비경제나 그 대외적인 불확실 습관은 무관하게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부각된다. 돈 잘 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수입원재료 비중이 낮고 곡물 가격 변동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뭐 홍삼이니까 수출도 수입하는 거 아니니까 주로. 배당 수익률이 5%에 달한다. 그리고 달러 강세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점이 좋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이게 배당주 받다가 나중에 5% 받았는데 배당락이 있어라. 이 배당락 때는 주가가 막 10%씩 빠질 때도 있어요. 5% 배당 먹다가 10%씩 배당락 떨어지면 골 때리는 거야. 이러다가 주가가 또 지지부진해. 이런 사이클 KTNG가 몇 번 탔어요. 배당 먹다가 결국은 주가가 더 빠지더라. 너무 여러분들 배당배당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건 배당락이 차이가 없는데 이런 배당이 좀 높은 종목들은 배당락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배당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타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KTNG가 요즘 핫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구독되고 투자는 금물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 2배 Mutter 1 2 2 2